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진수 작가의 단편소설 금순의 일생입니다 이 작품은 한국소설 2019년 10월호에 실렸던 작품인데요 이 소설을 쓴 김진수 작가는 문학인이라는 장편소설 외에 16권의 작품을 쓰시며 현재도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로서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금순의 일생은 금순이라는 여성이 딸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듯이 묘사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보다 애달픈 삶이 있을까도 싶지만 또 그 속에서 굳센 의지로 헤쳐나가는 희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감상해주세요 이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금순의 일생 김진수 조용한 산골마을 어둠이 산야에 물들여지는 가을 초저녁입니다 남편 홍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 옥남은 마지막인 듯한 숨을 겨우 들어마시며 어린 딸을 염려하는 듯 가냘픈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눈가에 적십니다 시집에 온 지 이제 겨우 4년째입니다 당시엔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무척 어려운 때였는데 1960년대 초 그러나 말단 공무원인 홍석과의 결혼은 의식주 생활이 안정되고 홀로 계시는 시모님도 아껴주시어 행복했었습니다 더욱이 첫 달 금순을 낳고서부터는 더더욱 신랑 홍석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엄마를 꼭 닮아서 그 야무지고 귀여운 얼굴에 예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만 2년도 채 되기 전에 모녀는 작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옥남에게 독감이 찾아들더니만 폐렴으로 전이 되고 이어서 폐암으로까지 변형되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우리나라 의료기술로는 폐암에 대해서는 수술 등의 어떠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옥남의 얼굴에는 창백함만이 깔려있고 눈을 감은 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내의 죽음을 용인할 수 없다는 듯 홍석은 안 돼! 당신이 죽을 수 없어! 죽어서는 안 돼! 곧 나아 일어날 거야! 라고 애절하게 소리치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옥남에게 죽음의 사자가 바로 앞에 찾아왔음이 명백했습니다 손발엔 힘이 없고 마침내 숨 쉬는 소리조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홍석은 더더욱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옥남아! 나 좀 쳐다봐! 눈 좀 떠봐! 홍석이 소리 크게 내어 불러보지만 아내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안방에 계신 어머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엄마! 금순 어미가 이상해요! 빨리 와봐요! 초저녁 공기를 가르며 들려오는 아들이 크게 놀라는 소리에 안방에 있던 홍석의 어머니가 맨발로 건너와 옥남의 방문을 열며 아야! 아가야! 어미야! 눈 떠라! 눈 좀 떠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어찌 되려고 이러느냐! 시어머님도 며느리 옥남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남의 손에는 온기가 없습니다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을 스스로 진정하고 나서 며느리의 이마를 쓰다듬습니다 손으로 눈꺼풀을 아래쪽으로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아이야! 이렇게도 젊어서 세상을 떠나느냐! 한 세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떠나다니! 이게 웬일이냐! 말하며 한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홍석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제 겨우 4년째 된 아내와의 삶이었지만 그동안 미안했고 잘못했던 일들이 계속 생각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잘 해주질 못해서 죽음이 옥남에게 빨리 찾아온 것이 아닌가 싶어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외아들로 태어나서 귀여움만 받아 성장해왔던 홍석의 생활 행태는 아내인 옥남에게도 약간은 좀 권위적이었고 명령적이었습니다 홍석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활 자세가 이미 몸에 배어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옥남에게 나쁜 마음의 뜻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작별의 상황에 있고 보니 그러저러한 자아 성찰이 일어나게 되어 옥남에게 미안했고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떠나야만 하는 옥남을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헤어짐은 운명이라고 하였던가 운명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옥남은 홍석과 금순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떠났습니다 지금은 단 한마디의 대화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옥남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홍석은 옥남을 보내고 난 사흘 후 어머니에게 어머니, 금순이를 어떻게 하지요? 어머니가 좀 키워주셔야 하겠지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글쎄다 내가 60줄 후반에 있는 늙은이이니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새 어미가 들어올 때까지는 내가 키울 수밖에 없겠지 하며 빨리 재원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죽은 며느리에겐 좀 미안하다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권유를 안이할 수도 없는 것이 시어머니의 당면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서 홍석은 어머니 고마워요 잘 자라야 할 텐데 말하며 금순의 귀여운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금순은 엄마가 저 세상으로 갔다는 사실조차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한 생각조차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옥남의 친정은 당시 우리나라 사회관습으로 마땅하게 여겨지던 소위 3대 국반이라고 불리는 광산 김씨 양반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님은 한문 서당 훈장이시며 참봉을 하신 분으로서 학자와 문인을 많이 배출한 광산 김씨 집안의 고유한 가문의 전통에 따라 문학 주로 한문학과 서예에 능통한 분이셨습니다 옥남의 장례를 치른 후 일주일 정도 되었을 때 금순의 외가로부터 사람이 왔습니다 참봉 어른께서 금순 아기를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님은 공직에 있어 바쁘고 또한 친할머니께서는 연로하셔서 키우기 어려울 터이니 가족이 많은 외할아버지 댁에서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아기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금순 친할머니는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사양의 예의를 취할 틈도 가지지 않은 채 반기였습니다 금순의 아빠 역시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금순의 외가에는 큰 외삼촌은 면사무소에 다니고 있고 그 밑으로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또 그 아래로 하나는 군대의 장교로 있었으며 또한 그 아래로 이모들과 외삼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님은 한문서당을 운영하시면서 한방의원까지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나 건강관리 측면에 있어서나 또한 다수의 가족 우외면에 있어서나 모든 조건이 금순의 친가족보다는 우월했습니다 두 살짜리 아기 금순은 바로 당일에 외가로 보내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금순은 외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삼촌들과 이모들, 오빠들과 언니들로부터 온갖 귀여움을 받으며 건강하게 또 영특하게 잘 자랐습니다 간혹 아빠가 와서 너 집에 가서 살래? 하고 물어보면 아니야, 난 여기가 좋아, 안 갈 거야 하며 그 어린 것이 단호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홍석은 아내 옹남이가 세상을 뜬 이듬해에 재혼하였습니다 재혼한 숫님은 같은 고장 출신의 간호사 출신이었습니다 혼인하자마자 아기가 들어섰고 뒤이어 셋을 더 두어 사남매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일 거들어주랴, 집안일 하랴, 아기를 키우랴 숫님도 지칠 대로 지친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 딸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순이 여덟 살 되던 정월이었습니다 둘째 외삼촌이 금순아, 너 이번 3월에 국민학교에 다녀라 내가 널 입학시켜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여라 말했습니다 금순은 아직 어린이였지만 가슴 속에 고마움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둘째 외삼촌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을 가득 메웠습니다 외가집 모든 가족에게 진실로 고마워 마당에 나아가 마구 뛰고 싶었습니다 희망의 부푼 가슴은 하늘로 온몸이 붕붕 떠올라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무슨 악몽인가 다음 달 2월 중순경에 금순 아빠가 금순의 외가에 찾아왔습니다 저녁 8시경에 외가집 가족이 모두 모여 있는데 금순의 아빠가 무릎을 꿇고 금순의 외할아버지에게 장인 어르신 참봉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금순을 데려가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에도 보내야 하고 또 새로운 동생들하고도 우애로운 정을 갖게 해야 해서요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외가집 가족들은 명분의 타당성이 분명하니 은근히 염려를 하는 마음들이면서도 동의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제 딸아인데 오직 잘 키우겠지 제발 학교엔 꼭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하겠지 믿어야지 라고 모두가 걱정반 안심반의 마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순은 이제 친가로 가고 외가에 업게 되었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외가에서는 금순이 학교에 입학 되었는지가 제일 큰 관심사이였고 염려사였습니다 마침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금순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들을 업고 기저귀 채우고 대소변 돌보고 밥 먹이고 설거지까지 하는 등 어린아이에게 과도한 노동력을 혹사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은 금순의 아빠가 전달 2월에 금순을 데리러 처가에 갔었을 때 금순 아빠의 자율적인 의사에서 갔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엄마인 순님이 당신 처가에 가서 금순을 데리고 오시오 이 많은 아이들을 내가 무슨 재주로 다 키울 수가 있겠어요 나 도저히 키울 수가 없으니 금순을 데리고 와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게 하시오 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홍석과 순님은 부부싸움을 여러 번 크게 했었다고 들려왔었습니다 자식에게는 어느 누구라도 부모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것이고 부모에게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니 외가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 저래 몇 년이 세월이 흐르면서 외가에서도 차츰 관심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식모요 가정부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종이 되어버린 금순의 삶이었고 그 자체가 금순의 운명이었습니다 손발이 다 트고 얼굴까지 다 추위에 얼어 터져버린 실로 딱한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가를 떠나온 어느새 10년 세월 금순은 18세 처녀가 되었습니다 이팔 청춘의 처녀로 푸른 하늘도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도 보고 느끼는 가슴을 지녀야 했건만 그저 삶이 고통이요 노동이요 고달품일 뿐 금순의 인생이 허무하게 불살라버려지고 있었으니 이 때 금순에게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이웃 경계 지역인 함양군에서 농사일을 하며 가난하게 살아가는 김억동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역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되어 살아왔으며 남의 농사일을 해주며 살아가는 가난한 산골 청년이었습니다 금순의 새엄마는 고생하며 불쌍하게 자라온 금순을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가족이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면 좋으련만 마치 이젠 금순이가 귀찮은 존재라는 듯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느 누구라도 데려가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기에 첫 선이 들어오자마자 조건은 상관없이 보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그저 노동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김억동 청년 입장에서야 여자 몸 하나만 와줘도 감지덕지할 형국이어서 계모 순님의 마음과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김억동과 오금순 신혼부부는 허름한 농가 행랑채방 하나를 얻어 신접살림을 꾸렸습니다 그 마을이 지리산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천황봉이 훤히 내어다 보이는 마을이었습니다 두 신혼부부는 비록 산골초가 방 한 칸이었지만 잠잘 곳이 있고 밥해 먹을 솥이 있고 숟가락 젓가락이 있기에 서로 마음을 합쳐 잘 살아보자며 두 주먹을 불꾼 쥐었습니다 천황봉은 그들을 내려다보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양 동력 아침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습니다 신랑 김억동은 부모를 일찍 여이어 초등학교조차 다니지를 못했지만 판단력이 뛰어났었습니다 여보 비록 지금은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 둘이 부지런히 일하며 돈을 벌어 모아 우리도 우리 이름으로 되어 있는 논도 밭도 가지도록 합시다 좀 고생이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갑시다 신랑 억동은 아내 금순에게 굳은 자기의 목표와 의지를 말했습니다 신부 금순 역시 그래요 남의 농사일을 열심히 해 주어 돈 벌어 저축해서 우리 아들 딸만큼은 꼭 중고 대학교에 보냅시다 우리가 못 배웠으니까 자식들은 좀 잘 가르쳐 시골에서 농산일 하지 않고 편히 살아가게끔 해 줍시다 라며 둘은 서로 손과 손을 뜨겁게 맞잡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갔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들에 나가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남의 일을 해야 했고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집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지런히 일하는데 따른 몸의 피곤함조차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육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그들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4년 만에 밭 300평을 장만하였고 장남 영걸과 차남 영식을 낳았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비록 허름한 농가 오막살이 집이었지만 그들 소유의 주택을 갖게 되었고 함양 오일장에 가서 송아지도 한 마리 사와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삼남 영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3년 만에 논 세마지기를 더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장남은 국민학교 이었고 바로 이어 네 번째로 딸 영순을 낳았습니다 둘은 숨 쉴 겨를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앞을 틈도 없이 살아갔습니다 소를 키우고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도 남의 농사일에도 계속 나아가 일을 해주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 그들 부부의 생활 형태를 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남편 억동은 마을 골목에 떨어져 있는 쇳동을 모아 거두어들였습니다 이태 금수는 쇠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아침밥을 짓습니다 이때쯤 억동은 쇳동을 다 거두어 집 앞마당에 쌓아놓은 후 낯을 들고 깔망태를 어깨에 매고 소모기 겸 퇴비용 풀을 배러 집의 앞 논뚝으로 나갑니다 아침 6시쯤 아이들이 일어나고 6시 30분쯤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곧이어 장남과 차남은 등교를 하고 삼남과 막내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아침 7시 이전에 남의 집일을 하러 드렐라 갑니다 어느덧 살림을 시작한지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미 장남은 중학생이 되는 등 사남매 모두가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 뒷바라지를 하자니까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초 신접살림을 시작할 때에 서로 결심했던 대로 아이들만큼은 대학까지 졸업시키겠다는 것이 두 부부의 목표였기 때문에 억동은 밤을 지새우며 학비를 조달할 수 있는 구상을 하고 또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산간 마을 형편에 쉽게 대책이 떠오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에 금순이가 손뼉을 치며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가 있으니까 구루마를 하나 만들어 함양장을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나누는 것이 어떻겠소 억동이 이 말을 듣자마자 옳다 그렇다 우리 마을의 가구수가 200호가 넘으니까 우리 마을의 집만 싣고 다녀도 돈을 벌 수가 있겠다 라고 반기며 크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곧 그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인 진주 시내에 가서 구루마 바퀴 두 짝을 사고 필요한 자재들을 구입하여 사흘 동안에 걸쳐 달구지를 완성해 내었습니다 마침내 자식을 가르치고자 하는 소망이 가득 실린 소 달구지가 완성됨에 따라 두 부부의 마음은 크게 들떠습니다 희망과 소망의 달구지가 함양 장날 마을을 출발하여 함양읍으로 향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억동은 앞에서 소 고삐를 잡고 금순은 뒤에서 달구지를 밉니다 이미 달구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함양 장에 가서 팔 곡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억동은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를 조심스럽게 이끌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좀 흥분된 가슴으로 육자배기 노래를 하며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의 노랫소리가 깊은 지리산 골작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천왕봉까지 바람타고 전달되었으리라 달구지 뒤를 따르는 금순은 천왕봉이요 감사해요 저승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감사합니다 하며 특히 이승을 떠나신 친정 어머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꼭 가르치고야 말겠다 두 부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각자의 마음속에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지리산 골짜기 그 마을에는 전기도 전화도 불통인 동네였습니다 첩첩 산중의 산골 마을에서 가난했던 청년 부부가 15년 만에 소달구지 운수업 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감사와 소망과 열정은 굿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그러한 환경 속에서 현금을 벌 수 있는 기발한 착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1년 그리고 2년 소달구지를 계속 끌고 다니다 보니까 단순히 5일장날 일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또 다른 일감이 밀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때로는 새벽 2시에서 4시경까지도 일을 하게 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피곤함을 느낄 사이도 없이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랬지만 어느 사이에 자식들이 자라서 장남과 차남은 대학생이 되었고 삼남은 고등학생 막내딸은 중학생이 되는 등 4남매에게 소유되는 교육비를 충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금수는 그 고장에서 많이 키우는 꿀벌을 직접 기르기도 하고 혹은 남이 생산해내는 꿀을 사서 머리에 이고 양손에 든 채 함양시장으로 진주시장으로 팔러 다녔고 또한 외할머니 댁에 가서 외할머니와 함께 외갓집 일가 친인척 집집마다 방문하며 팔러 다녔습니다 농사일 하랴 달구지 밀랴 꿀팔랴 정신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곤할 줄도 모르고 지칠 줄도 몰랐습니다 오로지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는 기쁨에 처해 있는 채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던 삼담이 중고교에 다니면서 전교수석을 줄곧 하더니만 마침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함양군에서는 1년에 잘해야 한 명 정도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생겨났는데 그 해 그 자리를 삼남이 차지하게 하는 큰 일을 두 부부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딸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 학비를 조달하는 게 너무 벅차서 우선 장남과 차남을 순서대로 재학중에 군입대를 시켰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또 장남과 차남이 제대함에 따라 삼남이 재학중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장남과 차남과 막내딸은 같은 도시의 지방대학에 다녔기 때문에 가까운 지방도시 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친척되는 집의 방 하나를 얻어 자취생활을 하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식생활은 시골에 있는 부부나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이나 딸이나 모든 가족이 꽁버리밥과 고구마와 감자 또는 옥수수죽이 전부였고 그나마 부부는 하루 두 끼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삼남은 삼남은 서울에서 사글새빵 하나 얻을 수 없는 형편이어서 고시원 총무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입주 가정교사나 또는 비공식으로 학원 강사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렵게 버티어 나아간 결과 장남과 차남은 졸업을 하면서 국가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삼남은 의과대학이었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기까지 근 10년 세월이 소요되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었습니다 막내딸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로 종합병원에 취직되었습니다 약간이나마 어려움의 최대 고비는 넘어간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삼남이 의과대학 학업 중인 시기에 억동의 나이는 이제 60대 후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나이련이와 소달구지 사업으로 무릎관절에 이상이 생기게 되어 같은 마을에 사는 중년의 집안 조카에게 사업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소달구지 운영 수입조차 없게 되니 가게 수입에 큰 기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국립대학교이기는 하지만 의과대학이라서 등록금이 꽤 비쌌습니다 다만 삼남은 과외활동으로 등록금을 포함한 총 소요비용의 절반가량을 스스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된 두 형들이 있으나 당시에는 말단 공무원의 월급이 겨우 의식주 생활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은 되었지만 절대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소요비용을 부모인 억동과 금순이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는 그간에 마련했던 농토의 일부를 팔아 학비를 조달했고 소를 팔아 송아지를 사서 그 차익금으로 학비 조달을 하였으며 또한 꿀장사를 부지런히 하였습니다 금순이 억동에게 애기 아빠 우리의 나머지 농토를 다 팔더라도 그리고 이 집까지 팔더라도 영성이는 꼭 졸업을 시킵시다 억동이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영성이 녀석은 꼭 다 가르치고 말 거야 중도 포기는 절대 안 되지 그럼 안 돼 지리산 천황봉의 아침 햇살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그들의 집 안 앞마당에 비추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상하게도 두 부부는 신바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집은 허술한 초가집이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평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온갖 고난의 연속 속에서 드디어 삼남의 의과대학 졸업날이 왔고 곧 이어서 인턴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동과 금순은 이제 세월의 흐름이 더더욱 빠름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전문의 과정에 들어갔고 그때 영성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김미주라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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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이었는데 가난 속의 학업 중에 있는 영성의 의지가 극도로 쇠약해질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를 해오던 착한 처녀였습니다 미주는 마음씨가 순박하고 정직하고 인내심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영성의 레지던트 과정의 보수와 미주의 월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주가 영성을 위해 애써준 그 공에 대해서 영성은 크게 고마워해 하면서 언젠가는 그가 미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굳건한 결심도 이미 서 있었습니다 미주는 결혼 이듬해 첫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영성도 전문의 자격을 받게 되어 공공대학교 부속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지어탄 전문의사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연봉도 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을 회고해 보면 희망과 눈물과 고난의 세월이었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에게 가장 큰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도와주었던 주위의 일가 친인척 스승 선후배들에게도 진실로 감사해 했습니다 영성은 영성은 자기의 인생을 그저 평범한 월급 받는 의사로서 만족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성은 5년 동안의 종합병원 근무를 끝내고 개업을 하였습니다 사실 개업할 재정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스승과 선배들과도 미리 상의를 해보았지만 염려반 긍정반의 충고와 조언이 오갔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도약을 위한 그의 고유한 도전적 정신으로 개업 결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형외과이기에 우선 건물임대 평수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입원실이 많이 있어야 했고 또한 진료기계들의 구입가격도 꽤 비쌌습니다 다만 병의원 개업대의 은행 대출 편의 서비스를 활용했고 또한 진료기계 등의 구입시 병의원 개업용일 경우에 제조업체가 주는 특별혜택 조건인 현금 지불 없이 거의 할부 조건으로 기계 등을 들여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간호사도 두세 명이 필요했고 엑스레이 촬영기사 앰블런스와 운전기사 등도 당장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시설 등 사업가로서의 적극적인 정신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개업이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영성은 과감한 도전정신이 있었기에 개업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종합병원을 그만둔 지 4개월 만에 암흑의 정형외과 의원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업 3개월째 되어가면서 하루 50여 명의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또 5개월째 되면서 100명 이상의 환자가 오갔습니다 1년째 되면서 의사 1인의 최대 가능 진료인원인 150명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시일 내에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영성의 전문적 진료 지식과 더불어 마치 가족과 같이 상담 진료해주는 영성의 인간적 친절을 다하는 성품이 힘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개업한 지역이 서울 외곽에 있는 인근의 소도시로써 그 지역에 이렇다 할 정형외과의원이 없었기조차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바탕은 영성이 자기 자신의 인생과 집안을 도약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힘이었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성품이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스승 및 선후배들 모두가 영성의 의원 발전과 번영을 일컬어 이것은 오로지 기적일 뿐이야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감탄해하였습니다 개업 3년째가 되면서부터 영성은 약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골의 부모님께 월 200만원씩 송금해 드렸습니다 수시로 부모님의 건강을 체크하여 처방을 하고 약을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을 것인가 를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는 물론 이련이와 두 달에 한 차례 정도씩 부모님을 직접 찾아뵙니다 개업 개업 8년째 되면서부터는 의원 소재지역 복지사업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체부자유자에게 무료로 휠체어를 보내줍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위해 무료 진료를 해줍니다 또한 복지재단의 재정적인 헌금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 영성의 외할아버지 중 한 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위 할아버지와는 소중한 친인척 혈연관계에다가 영성이 대학 재학 중 고학하던 때에 생활의 인연이 깊이 있었고 또한 같은 서울대학교 선배이시기도 한 분으로 영성이 외가 쪽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존경하고 있는 중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그 외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썼습니다 영성아 내가 오는 19일에 서울을 출발 지리산에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가는데 그곳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이니 내가 내려가는 김에 점심 한 끼 사고 싶다 그러니 내가 미리 연락을 해 놓아라 내가 오는 20일 점심때쯤 너희 고향마을 앞에 있는 칠선 계곡을 가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니 당일에 내가 전화하면 곧바로 만날 수 있도록 해라 이 전화를 받고 영성은 다음과 같이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외가 집안은 3대 국반의 하나인 광산 김씨 양반 문중으로 주로 학자나 문인 출신이 많은데 그 할아버지께서 바로 소설가로 심리학자로 활동하고 계심에 대해서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어머니의 외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하신 할아버지께서 우리 부모님을 식사 대접까지 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 고마우시고 감사하시다 라는 생각에 약간 흥분되어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골 부모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서울 할아버지께서 20일에 그곳 지리산을 가시는데 아버지랑 엄마랑 점심식사 대접을 하시겠답니다 할아버지께서 당일에 전화를 집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가 마을 앞으로 나와 만나세요 그러면 칠선 계곡으로 같이 가셔서 그곳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금순도 아들의 전화를 받고 좀 흥분되었습니다 알았다 외삼촌이 참 고마우시다 그렇지 않아도 외삼촌에게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었는데 또 지금이 와서 밥까지 사주신다 하시니 이건 뭔가 거꾸로 되는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다 너무나 미안하고 감사하시다 이에 영성은 예 예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순은 바로 옆방에 있던 남편 억동에게 여보 애들 아빠 큰소리로 부르면서 서울 외삼촌이 20일에 여기 오시어 우리 부부 밥을 사주신다고 영성에게서 전화가 금방 왔어요 너무나도 고마우신 외삼촌이세요 여기까지 오신다니 음식점에서 만난 후 꼭 우리집에 들르시라고 해야겠어요 그리고 뭐 나물이랑 좀 묻히고 단밥 즉 식혜도 만들고 또 떡도 좀 맞추어서 점심식사하고 돌아가실 때 우리도 정성을 다해 잘 대접해야겠어요 이 말에 억동은 그래 그렇게 하세 참으로 고마우신 분이시네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약간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엔 외삼촌이 함양군 마천면에 오시어 전화하실 모습이 눈에 그려지며 목소리 또한 궁금해요 라고 금순이 또 말을 이었습니다 이튿날 금순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마을 뒷산 골짜기로 바구니를 팔짱에 끼고 나갔습니다 발걸음도 갑분갑분 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무들이 내뿜는 산소 덩어리를 실어와서인지 아니면 외삼촌이 오신다는 설렘에서인지 그 시원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약 30분쯤 뜯었는데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마을 뒷산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오가는 왕복 시간은 40여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금순 자네인가 나 외삼촌이네 내가 내가 20분 전쯤 남원을 출발했네 지금 연재를 통과 중이네 자네 마을까지 앞으로 30분쯤이면 도착될 것 같네 그러니까 11시 30분쯤 마을 앞으로 부부가 나오게나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부터 외삼촌을 만난다는 설레임이 일고 있었던 금순은 남편 억동에게 재촉했습니다 어서 준비해요 외삼촌이 곧 도착하신대요 머리도 좀 단정히 해요 그리고 외삼촌 앞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외삼촌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니까 말조심할 것을 명심해요 응? 억동은 응 알았어 내가 정중히 예의를 다하고 조심할 것이니 염려 마라 금순은 억동이 평소 무식한 사람이 자아를 과신한 듯한 발언을 잘하는 성품이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조심을 특히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남편 억동에게 그러한 자기 과신의 품성이 없었더라면 오늘 또 이만큼 자식들을 잘 키워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남편 억동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조카딸인 금순이 마을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미 조카 금순 부부가 마을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마을 바로 앞에 있는 칠선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칠선계곡의 정경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로 마치 계란같이 잘 다듬어진 바위같은 큰 돌이 깔려있는 계곡의 그 장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 조심하며 내려간 지점은 거대한 두 골짜기가 만나서 하나가 되어 흐르는 계곡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일곱 선녀가 내려와 멱감고 놀던 것으로 전해오는 그 경치에 대해 전혀 의심에 여지가 없는 훌륭한 정경이었습니다 물에 발과 손을 적신 후 바로 그 계곡 위쪽에 토종닭 음식점이 있어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외삼촌은 평소에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를 좋아하는 분이셔서 이 만남에서도 조카 부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동감해가고 있었습니다 조카사회 억동은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의 호칭과 존댓말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간의 자기가 살아온 진솔한 삶의 체험을 마치 호소하듯 조심스럽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말마다 진솔하고 선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진취성이 있고 신념이 있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러한 부에게서 자식들이 모두 훌륭히 잘할 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에 넉넉함을 외삼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조카 사위를 신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금순 조카가 외삼촌에게 한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카 부부가 지난 봄에 장모 즉 친정어머니 묘소에 상석을 세워드렸던 것입니다 사위와 딸이 장모 묘소에 상석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통상 우리 사회에서는 여태껏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조카 부부는 그와 같이 훌륭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다음은 조카가 외삼촌에게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외삼촌 제가 친정어머니 상석을 해드린 후 어머님 요 주위를 빙빙 돌면서 다음 같이 말했어요 엄마 이제 마음껏 뛰어놀고요 누우시고 싶으면 누우세요 앉으시고 싶으면 편히 앉으세요 이제 엄마 마음대로 쉬세요 외삼촌은 위 조카의 말을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삼촌의 그때의 감격입니다 보통의 사람 경우에는 친정어머니 묘소에 상석을 해드렸다면 저승에 계신 친정어머니에게 세상에 어느 딸이 친정어머니 묘소에 상석해드린 사람 있대요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며 생생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조카 금수는 오로지 저승에 계신 어머니의 영혼만을 위한 위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씨를 갖고 있으니 자식들이 그만큼 성공하게 된 결과는 조카사회 못지않게 조카의 훌륭한 삶의 이념과 철학에서 나온 감사함의 결실이 아니겠는가 어린 금순에서부터 4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지금의 금순까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역정을 짧은 시간동안 쉬지도 않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다 비슷하다고 말들을 하곤 하지만 여기 소설 주인공 금순은 그 평범한 인생들 보다는 조금 더 힘들어 보이는군요 그렇지만 결국엔 자신이 꿈꾸고 이루고자 했던 그 목표를 거의 다 이룬 것 같죠 금순을 이렇게 성공한 삶으로 만든 힘은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소설 말미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 주었죠 훌륭한 삶의 이념과 철학에서 나온 감사함이 그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삶의 자세가 금순과 그의 가족을 지금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김진수 작가의 금순의 일생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또 뵈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